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해 수익을 내온 누누TV가 폐쇄 두 달 만에 재등장의 논란입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선포하면서 오늘 새벽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는데요. 하지만 언제든 다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 최신 드라마뿐 아니라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까지 버젓이 공개돼 있습니다. 사이트 곳곳에는 도박 관련 광고 배너가 가득합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폐쇄됐던 콘텐츠 도둑 누누TV가 두 달 만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당시 누누TV의 월간 이용자는 천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 OTT 업계에 약 5조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계속해서 도메인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에티오피아의 서버를 열었다고 홍보합니다. 누누TV의 재등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루 한 차례 진행하던 접속 차단을 수시로 늘리고 인공지능 탐지기술 개발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칼을 빼든 지 하루 만인 오늘 새벽 누누TV는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다만 주소만 바꾸면 사이트 개설이 언제든 가능한데다 유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OTT 사이트에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냉동 메인iving 오지널k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